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성장속도가 그만큼 더디다는 건데요. 어느 때보다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창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규모일까?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 1억 달러당 중소기업 수가 미국의 7배, 일본보다는 3배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중소기업이 절반가량 적지만 같은 경제규모에서는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종업원 수 10명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미국은 전체 사업체의 약 60%, 일본이 80%인 반면 우리나라는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제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는 있지만 창업한 이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도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때보다 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글로벌 PR 역량 강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쟁점은 중견기업을 가수 싸이에 빗대 우리와 다른 글로벌 환경에서도 성공하는 기업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의 대표는 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마케팅 홍보 역량 강화, 또 차별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차별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국 그게 성공의 열쇠다라는 조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중견기업답게 연구개발 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국의 원영준 과장은 새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내세운 만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